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실험계획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락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털린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락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네 번째 보기부터 먼저 봅니다. 교락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험 횟수를 널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배치할 수 있게 만든 실험 방법.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락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교락법을 이용한 실험 배치 방법으로 인수분해식과 합동식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실험오차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실험의 정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교락법 배치를 위해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락법뿐만이 아니고 일부 실시법이라든지 아니면 분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두 번째. 1요인 또는 2요인 실험에서 실험 순서가 랜덤하게 정해지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나누어서 단계별로 랜덤화하는 실험. 이거는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L4, 2의 삼성형 직교배열표에서 요인의 제곱합 에세이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L4, 2의 삼성형이라는 거는 4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행의 수를 나타낸다. 그죠? 행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총실험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실험 횟수 총실험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2라는 거는 수준수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수준수 그리고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열의 수 열의 수 그리고 배치 가능 요인의 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이 4개로 되어 있고 4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열의 수가 몇 개? 3개다. 그리고 수준은 한열의 자유도는 1이 되겠죠. 왜? 수준수가 2이기 때문에 한열의 자유도는 1이고 총 배치할 수 있는 거는 3개를 배치를 할 수가 있다. 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묻는 거는 우리가 변동 SA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SA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서 총실험 횟수 분의 1이었죠? 총실험 횟수가 몇 회냐면 4회가 되자. 4회. 이해되죠? 총실험 횟수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에 4분의 1에 높은 것 마이너스 낮은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서는 A가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높은 수준이고 이 두 개가 낮은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높은 수준 두 개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수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높은 쪽에 있는 데이터 7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낮은 쪽에 있는 걸 빼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변동이니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아마 9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